섹시 가수 최연씨의 컴백이 임박했습니다. 최연씨를 기다리는 많은 팬들에겐 반가운 소식일텐데요. 지난 주말 경기도에 하는 세트장에서 3집 타이틀곡 오직 너의 뮤직비디오 촬영이 있었습니다. 역시 최연이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보다 더 섹시해진 최연을 만날 수가 있었는데요. 그 현장 소식 안채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YTN 스타 시청자 여러분 최연입니다. 오늘 3집 오직 너 뮤직비디오 촬영차 여기에 왔습니다. 가요계의 섹시 디방 최연이 컴백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곳은 3집 타이틀곡 오직 너의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 굉장히 팝스러우면서도 멜로디가 중독성 있는 그런 노래예요. 음악성으로도 굉장히 주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음악이 좀 조용하다 보니까 컨셉을 그러니까 현관과 블랙의 조합 3집에서는 보다 절제된 섹시미를 보여줄 각오라는 체험 뮤직비디오 역시 그런 컨셉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었는데요. 정말 드러내놓고 정말 보여주는 그런 섹시가 아니고 그냥 보면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냥 어? 섹시한 것 같은데? 3집 앨범에 굉장히 좋은 노래가 많아요. 뭐 남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R&B적인 요소도 많고 팝스러운 스타일도 많고 그래서 아마 요즘 추세의 곡들이 많아서 아마 즐겨 들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방수하고 꾸준히 하면서 또 음악적으로도 인사드리고 싶고요. 긴장도 많이 되고 설레도 막 그게 막 교차하는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전주쯤 풍요행 분들을 콘셉트 현장 갔었거든요. 그 무대에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저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돼요. 돌아온 섹시 디바 최연의 3집 앨범은 이달 중순 발매 예정인데요. 완성된 뮤직비디오도 그때 함께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최연의 뮤직비디오는 최연이 나와서 노래를 불러야 그 뮤직비디오의 맛이 나지 않을까. 드디어 최연이 돌아왔습니다. 지루해하셨던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YTA 스타 시청자 여러분 곧 찾아뵙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갑니다. YTA 스타 안채미입니다.